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네요 대형교회 10만 명 목사라고 칩시다 대형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문은수 목사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말이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이 아니면 어디까지나 문은수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고요 신앙은 뭐겠어요? 뭐를 믿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한 것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뱉기까지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제 이루어야겠다 하면 뭐예요? 말을 뱉어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속에 뜻을 정해요 그 고민하고 막 생각하시고 뜻을 정해서 말씀으로 딱 뱉는 순간에 이 말씀이 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이루기로 이행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은 변개가 아니라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은요 말을 바꾸실 수 없는 하나님이래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물론 이건 있죠 영원한 복을 줄이라 근데 그 전제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킬 때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겠다 했으면 끝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은 어떤 고난에 하나님의 어떤 낮아짐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분이 말로 말씀으로 뱉은 것은 언약으로 기록된 것은 그대로 이루고야 말고 그대로 이루고야 말고 바꾸고 변개하는 게 없어요 천국을 주겠다고 해놓고 변개할 수 변개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속종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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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서 이제 마음에 결정을 내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정한 뜻이 이제 예수 크리스토화 말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말씀하는 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보호증이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겠어요 세상의 것들은 딱 내가 주목이 세고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있지만 문재인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의 대단한 나폴레옹이든 여러분 아무리 이런 사람은요 언젠가 썩어질 날이 오고 없어질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믿을 게 아니에요 아무리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대단한 것 같고 그거는요 그 사람의, 인간의 확신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얘기는 과학적인 얘기도 과학이고 진리라고 말했지만 그게 진짜 더 좋은 올바른 과학이 나오면 이게 틀렸네 하고 많은 게 세상이에요 보증자가 없어요 우리는 보증 없는 썩어질 것과 같은 것을 믿을 것이냐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보증할 진리의 말씀을 믿을 거냐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이에요 신앙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월감은 좋아져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신념이라면 그것은 철학에 나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은 보기와 여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 많잖아요 그거 다 인간이 만드는 신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을 믿을 거냐 신앙을 믿을 거냐 이 기준은 말씀에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십시오 신념의 믿음 말고 신앙의 믿음을 가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 좀 더 이렇게 넓게 크게 나누면 반을 이렇게 잘라볼게요 크게 나누면 이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네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 신념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신념과 거짓 믿음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이거 그리고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데 이게 뭐냐면 참믿음 사실 참믿음이라고 하는 좀 애매한데 참믿음 그리고 원래는 세 개까지만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반석의 믿음 제가 이거는 이미 여러분 한 번 정도 부흥회 때 오셨던 분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의 믿음이라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세 번 이 참믿음에 관한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에 왔어요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우상의 신전이 우리 교회보다 큰 신전이 꽉 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것이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 신전에 와서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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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에 아주 우리 교회 몇 배 되는 산같이 쫙 있는데 거의 신전이 쫙 늘어져 있거든요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세상의 신은 뭐예요? 응답할 수 없는 신 그러나 옛날 전통부터 오래 시켜왔던 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죠? 그런 신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는 껍데기만 있는 신이고요 전통만 있는 신 그러나 신적인 능력과 역사와 이적과 아무 신적 권위가 없고 한 분은 전혀 신적이지 않고 인간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적 권위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빌리뽀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덜어는요 세례의 환인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도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중에 그나마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주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라는 말은 그냥 주인이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구세주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두 번째 주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라는 말도 되고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세 가지 있었죠? 여러분 제사장 그 다음에 뭐요? 예? 왕 그 다음 뭐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사람 개시가 임하는 사람 왕은 다스림과 통치예요 예? 제사장은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에요 다스림 그렇지 선지자는 뭐요? 하나님의 개시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이 세 가지에만 여러분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장으로 담당하실 것이오 그리고 참 왕으로서 악한 귀신, 마귀, 더러운 권세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참으로 다스릴 참된 왕이시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시를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참된 선지자의 선지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기름 부분 받은 그리스도라인 말 그리스도라인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신학성경은 헬라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게 메시아랑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랑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거는 이게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 그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 참 귀한 거죠 세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잘하시오 뭐되시오 잘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혜렘으로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17절에 보십시다 이 대답이 얼마나 잘했는지 17절 시작 자 여러분 복이 있대요 왜 복이냐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복이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파트 사고 땅값 올라가고 여러분 그것만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썩어질 복이지만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요한복음 10절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글쓸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 뭐냐 예수 그의 보내신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를 알 수 있는 거 아무나 모른데요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영생 얻는 복이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의 복이 맞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고 싶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알게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영생의 복 이걸 돈으로 측정하면 얼마가 왔어요? 장로님 돈으로 측정하면 얼마나가 왔어요? 무한대죠 1조를 바쳐도 영생이라는 돈을 샀어요 옛날에 저는 안 살아봤지만 진심이 확인한 사람이 영생을 보려고 불로초를 그렇게 구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마 그 당시 돈이 있었다면 1조라면 금을 수천 킬로그램을 줘서라도 아마 영생이라는 불로초를 샀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이 얻는 영생은 진정한 영생이 아닌데 우리는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줘요? 예수를 바로 아는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은 영생 얻는 놀라운 복을 받는 거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시모나 복이 있도다 왜 복이라고 했느냐 바로 네가 크리스도를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임했으니 복이 있다 아까 세 가지 주여 크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이 고백은 예수를 참으로 아는 영생의 복이 임한 것이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안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죄와 삶에도 구원할 참된 여러분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시면 하면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구약성경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해서 구원하고 살리겠다고 하는 구세주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여 선지자이면서도 왕이면서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우리를 참으로 여러분 구원할 참된 여러분 왕이면서 참된 메시아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늘에 뚝대로 진 게 아니라 구약의 장세기부터 계속 선지자가 말하고 그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능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기능을 참으로 이룰 분이 올 건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뿐한 전 세계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을 바쁘게 찾아 있었는데 예수가 예수는 나세를 목수의 아들이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냥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제2의 아담이 와서 우리를 재화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육지를 입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날 거다 그분이 누구다? 그 나세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머리로 억압으로 그냥 그렇게 믿어봐야지가 아니라 진짜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혜령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이게 믿어진다는 건 기가 막혀요 오늘 그렇게 믿어지는 분들 아멘 합시다 기가 막혀요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복 받았네요 여러분 땅이 없어도 이건요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지연 알았냐 10년 나뉜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믿기가 어려운 신상모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냐고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같은 여러분 양자를 삼는 하나님의 아들 말고 원래부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믿어진다면 복 받은 교회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 구절 봐요 그래서 17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누구라고요? 이거를 아는 거는 내가 배워서 공부해서 아는 거 말고 이거는요 그래서 참믿음이 뭐냐 참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알게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 참믿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금방 말한 대로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해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니까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워서 훈련해서 믿는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 속에서 믿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유승장 집사님은 오늘 이렇게 부러지고 또 오셨는데 믿어져요? 옛날에 안 믿었대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 때문에 그냥 다녔대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어주기 시작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 내가 그러잖아요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너 교회 반주 어렸을 때부터 했고 너 찬양단에서 반주도 많이 했는데 너 진짜 예수님이 놀라운 피교로 죽고 믿어지니? 솔직히 안 믿어줘요 솔직히 안 믿어줘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돼요 난 참믿음은 뭐냐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다 부모님이 알려줘서 못한 신앙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겠다는 거예요 아 아까 거짓 믿음 신념 이거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우상을 같이 섬기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한테 진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믿음이죠 마치 아우 여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호선이가 애인이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랬는데 호선이가 볼 알고 보니까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년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은 가짜거든요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 어떤 믿음?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랑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었어 근데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가라지의 믿음도 가져서 하나님 볼 때 너의 믿음은 우상 숭배하는 너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 아니고 말로만 고백만 하는 그 믿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인정이 거짓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 믿음 되면 도루묵이라니까 도루묵 우리는 도루묵 되지 않도록 참믿음이 되시고 참 믿음은 금방 했지만 하나님이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도달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의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 뭔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야 나도 모르게 믿어줘 믿어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신반이었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 근데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시더니 그런 다음에 베드로야 가자 어디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밤새소로 잡아도 안 됐다니까 그런데 가자는 거예요 가서 그냥 따라갑니다 이번에 따라가서 안 되면 너는 거짓말이다 가짜다 이런 반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지금도 이곳에 앉아있는 분 중에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분이 있어 성격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다가 뭐를 경험합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더니 그 문을 내리래 예수님 저는 어부고 예수님 목수고 누가 잘 알겠어요 이렇게 말은 안 해 기록은 안 됐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한두 번 여기 있은 게 나는 이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말도 안 돼 없어요 없어 낮은 물가 이 밤에는 낮은 물가도 없는데 무슨 여기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일단은 순종해드립니다 내렸죠 그러더니 얼마도 안 돼서 베드로야 올려라 에헤? 올리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가짜인 게 드러날 거예요 올리는데 우두두두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요하라 요하라 막 불러가지고 같이 올리는데 여러분 원래 배가 그 당시 배가 있으면요 여러분 배 몇 명 사람 탈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 배는요 최소한 어른 장정들이 여러분 한 열 명 정도 타는 배예요 왜? 물고기도 쉬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젖는 배를 타도 여러분 장정들이 꽤 타거든요 그럼 생각해 봐요 엘리베이터 보면 여러분 일곱 명 타면 열 명 타면 킬로그램에 천 킬로그램 천오백 킬로그램 나오죠 이 배가 못해도 여러분 몇백 킬로그램을 여러분 실을 수 있는 이게 되는데 153마리라고요 153마리 그럼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한 5킬로나가면 장면이 큰 거예요 작은 거 5킬로만 나가도요 우럭 횃떡아 5킬로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계산을 153마리를 곱하기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그것을 했을 때 두 배가 가득 가라앉을 만큼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해난 물고기가 아니라고 내가 그걸 계산을 해봤고요 최소한 못해도 할 수 있을만한 물고기들이 대형으로 잡히지 않는 배가 못 가라앉습니다 헤드로가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물고기가 어떻게 그 물이 찢어질 정도 어지간한 물고기는 이 정도만 해도 그 물 절대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로 넘어가잖아요 방어때가 방어때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방어때처럼 이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그 물이 찢어질 만하죠 성경은 그 물이 찢어질 만큼 알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153마리 저는 그때 당시에 물고기 이름이 안 나와서 그런데 원래 여러분 물고기가 잡히면 떼로 잡히는 게 있어요 일반 고기는 떼로 안 잡혀요 방어때는 떼로 잡히면 방어때는요 저기 밑에 지방 목표 쪽인가 그쪽의 장모님이 어떤 분이 방어때 잡아가지고 여러분 억 단위를 했어요 억 단위 한 번 잡은 때 3억 5억 이렇게 방어때라는 게 그렇더만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그걸 잡은지 모르지만 153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간지리 두 배에 씌었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봤어요 맨날 요매는 거 잡고 야 이거 많은 것도 야 50마리만 잡으면 그게 어디냐 하는데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 잡아서 두 배가 가득 가난질 만큼 잡았으니 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격이 되죠 그 충격 앞에서 베드로가 역 나간 사람이 된 거죠 뭐야 이 사람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야 내가 전문가인데 도대체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만약에 거기 상황에 있었으면 이 뚝봉이 열릴 것 같아 이게 야 이런 이럴 수가 있나 아마 우리 유순장 우리 집사님도 그때 나섰다고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얘기 뭐요 이런 게 다 있어 아마 좀 상당히 좀 충격이 왔나 봐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 제자냥이 또 오지 내가 보니까 여기서 제자냥이 오면서 물어봤더니 내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봤더니 김정숙 의사님 옆에 있는데 얘기하면서 여기서 물이 흘러가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 이렇게 뭐예요?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눈물 흐르는 걸 봤다니까 울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체험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믿는 진정한 내가 믿고 싶어서 가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하며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으려고 잡아보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참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어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일어나기 로마서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하나니 앞에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뒤에 믿음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간의 머리로는 이속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지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봐요 여러분 안 믿고 백이 갔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베드로가 자기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때 고민하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누구지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군지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뭐 누구지 누구지 그러다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에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꿀며요 주여 라삐에서 주여를 바꿨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사실은 왜 야구보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와 가까이 있었냐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의 야구보나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를 따라다니고 메시아가 오니까 세례의원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갈등합니다 내가 세상으로 갈 거냐 더 기다리다 말게 직장도 못 다니고 기다리고 있을 거냐 메시아가 곧 올 거라고 곧 올 거라고 혹시 세례의원이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볼 때 세례의원은 아니야 그 중에 안드레나두고는 야 혹시 아냐 길지 길지 너네들 잡아 너네들 계속 따라다녀 나는 그만 따라다닐라니까 하고서는 메시아를 따라다녀라고 하다가 찾다가 포기하고 물고기 잡는 거로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잡고 있는데 메시아가 찾아왔네 베드로가 왜 나를 떠난다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그 심정을 한번 만나봤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잖아요 저도 만나보면 그렇더라고요 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면요 그 고백이 막 나오고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냐가 호칭이 달라지면서 갑자기 물고기 잡고 만약 대부분 살아갔더만 예수님 대박났습니다 저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 대부분 그리스도이냐 아홉 명은 그렇게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베드로는 너무 충격한 나머지 또 그가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은혜의 경험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난 사람은요 경험한 사람은요 누가 물어보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겨질 때 우리는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참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지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꼭 이렇게 체험을 해야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제자 양육을 하면서도 배워서가 아니라 배우면서 마음이 열리고 배우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마음들이 들려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참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이라는 걸 알게 하신 믿음 사람의 공부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부모님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안 것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에 의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로 아십니까? 목사인 저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초반에 체험 한번 체험할수록 더 깊이 체험 한번 체험할수록 이거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한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충격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에 도달하십시오 거기 그거는 그냥 거적댕이로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빨리 펴봐요 내가 늘 잘 찾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알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14장 21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도록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왜 그게 없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안 살아서 그래요 진짜 제대로 해보시라니까요 주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여러분 제자 양육하면서 그랬죠 예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요 귀향이 믿을 바에 여러분 주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 참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멀찌이 이간이 따라가지 말고 귀향이면 확실하게 주님 볼 때 교만한 마음 이렇게 주님이 역사 안 해요 주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은 아쉬운 사람 데리고 가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을 아버지 집에 넣으시려고 이 땅을 일부러 인간을 천국에 짓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을 일부러 바깥 어둠 마귀가 살고 있는 어둠에 지었어요 왜? 마귀 시험과 유혹을 이긴 사람들만 천국에 들으시려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 목사는 아쉬울 수 있어요 아무 아무게 집사님을 잘못 가야 되는데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 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1절부터 13절 주님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대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아무리 들어 뭔 소리여 저거 시간만 아깝고 졸립기만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대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바꿔볼게요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가려진 자가 있고 여러분 그 복음이 들려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비밀이 허락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비밀이 허락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제 아무리 설교 들어도 그게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비밀이 허락된 너희는 죄자요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저들은 무리예요 무리는 뭐예요 좋을 때만 와서 듣는 사람이에요 죄자는 언제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마음을 이미 정착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은 사람이에요 교회 적당히 썬데이 크리차로 다니는 사람 죄송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알게 하는 이 복된 역사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인 만들려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가 돼야 이 비밀이 허락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질문한 부자에게 다 팔아주고 우상 버리고 나를 쫓아라 우상 버리면 얻어져야지 아니요 우상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도록 나를 쫓다 보면 제자가 되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거짓말이죠 보세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성막의 문이 몇 개예요? 하나죠 이것은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요 그게 지금 아멘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네 개의 뿔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물두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멀어서 좀 안 보이겠지만 이것이 바로 등대고 이 떡상이에요 떡상 떡상이고 여기에 이제 응답받는 분양단의 기도 이게 휘장이고 여기에 이제 법괴가 이렇게 있습니다 법괴가 천사가 다 이렇게 있죠 밖에서 볼 때 성막은 3미터예요 그러면 밖에서 성막 안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성막 전체는 뭐냐?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그런데 밖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들어가야 보여요 들어간 만큼 여기서 보는 수준과 여기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건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들어가기 전에는 몰라 들어간 자만 알아 바꿔볼게요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를 왔다가 알라? 안 안 하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제자가 들어간 만큼 들어간 만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더 순족해서 더 죄 씻고 물두멍에 씻어서 성소에 들어간 만큼 예수님의 더 깊이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밖에서 구경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자 주님이 알게 하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돼서 야 처음 했냐?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자꾸 제자 돼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체험을 주시고 믿어져 믿어지는 만큼 더 하나님께서요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발전되기를 주의로움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여러분 첫 믿음을 가지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여러분 그 뒤에 본 18절 19절은 사실은요 이게 반석의 믿음에 관한 부분인데 자 먼저 이 첫 믿음을 좀 더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에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야 그래서 찬믿음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예수를 믿는 믿음 성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이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냐 성경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예 찬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찬믿음이다 제가 찬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찬믿음 예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성경의 믿음은 성경의 믿음은 물론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실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가 뭡니까 저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사실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 이 찬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믿어야 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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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견한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죠 예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두 번째 믿음 예 찬믿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이가 뭔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하나님의 참된 믿음 아까 말해서 거짓된 믿음 신념의 믿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생각과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참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뭐를 믿을 것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시오 예수가 구원주시오 예수 그리스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에 도달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물론 외워졌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 이름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쉽자에 죽으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를 정말 구세주로 진리로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형성될 수 있기를 주의로 보러 추원합니다 처음에는 한번 따라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찬믿음이 찬믿음이 어린아이 처음부터 밥 주는 게 이유식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게 이게 아까 찬믿음은 말씀을 말씀을 통해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믿긴 하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증거하는 본질인 예수를 믿는 데에 심 쓰지 않아요 그러나 찬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뭐를 통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이가 누구나 예수다 이 증거하는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될 때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할 때 이를 통해서 찬믿음에 이르는 은혜가 이마니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잘 여러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갖고 이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져서 이 믿음이 이제 성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전한 예수 베드로가 전한 예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들이 처음부터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들을 때 그들 속에서요 이제 찬믿음으로 발전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발전되고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죠 요한복 17장 3자리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아느니가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사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찬믿음은 예수를 아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아는 믿음 예수를 아는 믿음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여러분 세게 해주세요 주여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하옵소서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뭐로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할까요? 기도로 알아갔나 좋은 기도로 알아갔나 좋은 세 번째 뭐예요? 세업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믿음인데 예수를 알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냐는 거죠 참믿음은 예수를 아는 믿음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또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할 때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그가 뭐를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정말 그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냥 종교인인 거죠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아가서 내가 참믿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 없이 교회에 다닌다면 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짜 주님을 아는 참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소경이 눈이 열렸습니다 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는 기록을 나는 못 봤는데 바리새님 말하면 야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진짜 소경이었다고 진짜야? 나 뻥치는 거 아니야? 진짜라고 우리 어머니 물어보라고 어머니 저 사람이 진짜 소경 봤습니까? 아휴 여보시오 저가 성인이니 자기에게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진짜죠? 거짓말을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고쳐지지? 아니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어떤 손자도 엘리아도 고쳤다는 기록이 없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당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연희가 누군지 모릅니까? 아 죄인 주제에 우리가 가르치려 되냐? 예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알고자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를 알고자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느냐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예수님 선명하죠 바로 네가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 눈만 나서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찬미듬에 도달을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야 돼 저는 사실 100% 다 몰라요 우리 유집사님이 그 사건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고자 하는 믿음이 시작됐다고 봐요 얼마만큼 주님을 아는지 나는 몰라 근데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지요 담의 세계에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나는 네가 팍팍하는 예수라 예수 죽었는데 어? 진짜요? 예 그 사건을 경험하고 바울이 무슨 생각 사울이 무슨 생각 가지고 너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고 바울로 내가 알아 네가 핍박한 예수 나는 예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따라 앞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예수 핍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를 증거하는 주의 종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 핍박하는 것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원합니다 그때 다메석 사건 때문에 바울이 무슨 생각 가졌겠어요 나는 예수에 관심 없었는데 예수가 지금 진짜 부활한 건가 그분이 진짜 그들이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단 말인가 왜 내 눈은 보이지 않지 그럼 이것이 꿈이 아니라 진짜란 말인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내가 바울이 된다는 말이 진짠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 예수고 나는 몰랐는데 알고 싶어졌어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진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야가 맞습니까 삼일 금식하마 기도할 때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뭐를 예수를 아는 믿음 아는 믿음이 금방 되는 걸 아지만 알아보려고 내가 귀하게 교회 다니던 바에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 하는데 그게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유집사님 옛날에 교회 다니고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었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여주는 내가 지난번에 구자연고사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은혜 받은 얘기를 허나 봤대요 새신자 교육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더래 성격이 나는 지구는 못사는 성격이래 그래갖고 자기도 달라고 막 그러다 받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생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준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해요 관심이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도를 통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도 좀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순종해서 나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참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인데 제가 늘 말하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기노스쿠인데 이거는 경험 그 다음에 체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쌍방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쌍방의 관계고 성령으로 아는 것을 여러분 의미할 때 이 기노스쿠라는 특별한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물론 예수님을 알려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말씀을 들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위대하냐면 거짓과 신념의 믿음은 지식 성경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베드로서 1장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로 거듭났으요? 다시 크게 말해요 뭐로 거듭나요? 거듭났단 말은 예수를 아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안 들려오는데 듣다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되는 역사를 준다니까요 1장 2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자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개입되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로 된다고요? 다시 그게 뭐로 된다고요? 말씀이죠 그럼 보세요 거짓과 신념의 믿음은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믿음 반석의 믿음 이것은 두 가지는 말씀을 통해 되거든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에 거듭나는 역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역사되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힘써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제자여교구 하다가 때로는 말씀집회 참여하다가 때로는 성격 공부를 배우다가 그 말씀의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하며 주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믿음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믿음은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임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찬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이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는 이 찬믿음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 이게 찬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여기 보면 바라바냐라는 것이 사람의 아들 바라바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게 영어성경에는 참 신기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냐 사람의 아들 바라바냐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여길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거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 이 바라바가 누구냐면 살인과 밀란으로 옥에 갇힌 자 그런데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헷갈려 했어요 사실 바라바는 살인한 옥에 갇힌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 18장 39절 40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여러분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또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바라바는 강도고 살인자인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놔주기를 더 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를 놔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사람의 아들 그래도 멋진 바라바 아직 멋지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게 믿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오늘 우리는요 위대한 성인으로 믿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민노라 하면서 실제로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오늘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여러분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확실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찬미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한번 자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이 교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 예 옮기면은 산을 옮기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교자씨는 빨리 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교자씨 같은 여러분 천국은 교자씨처럼 빨리 자란다 이런 말씀인데 예 이 교자씨는 바로 이 믿음의 부분에 찬믿음의 비밀인데요 예 이 교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교자씨는 뭐냐 찬믿음 이 교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렇게 성장하는데 여러분 찬믿음이 뭐예요? 교자씨처럼 예수의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이 종자씨가 달라요 교회 오래 달려도 안 믿어지는 건 교자씨 같은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시가 틀리다 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자씨라는 것은 특별한 시에요 특별한 시 이 말은 뭔가 시가 달라요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의 시와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찬믿음의 시가 다르다는 거예요 찬믿음의 시는 여러분 순식간에 자라요 그리고 이 교자씨의 믿음은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 자라요 여러분이 진짜 찬믿음이 도달되면 그 믿음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찬믿음은요 예수님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전환할 때 그냥 순식간에 훅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내게 교자씨 같은 찬믿음을 주시옵소서 교자씨 같은 찬믿음은요 뭔가 교자씨라는 것은 일반씨랑은 종자가 다른 1년에 1미터씩 크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한 것은 그 작은씨일지라도 그 종자씨가 틀려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찬믿음은 이렇게 잘도 성장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수반하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양의 믿음을 바해 오래다니인 종교심의 믿음을 갖지 마시고 바리세인의 누룩 같은 믿음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요 교자씨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공급된 여러분 그 믿음이 이렇게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쑥 자라고 그 믿음 갖고 기도했더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리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귀양이면 교자씨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리야 이게 참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자씨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나랑 믿었는데 나는 그냥 그 모양인데 어떤 사람 믿음이 확 잘합니다 어떨 때는 나보다도 잘 믿었던 사람인데 믿음도 약하고 1년 2년도 안 됐는데 순식간에 잘 내가 나중 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후회나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믿음이 도달되면 교자씨처럼 순식간에 잘하고 능력과 이적을 수많은 라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믿음 달라고 정말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정말 교자씨 같은 참믿음 받아서 우리도 신앙의 성장을 빨리 이룰 수 있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믿음 되기를 주의로 보러 지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일 마실 자로 해를 받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2자로 내가 진실을 주니 너에게 이로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한대 종자가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대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여러분 찬믿음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이 종자씨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기면요 우리 속에서 이야 엄청난 확신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역사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놀랍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믿음이 진짜 찬믿음은요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 한가운데만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자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1절부터 2절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또 바꿔 말하면 이게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이 찬믿음인데 우리 믿음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나도 저렇게 믿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어 그 믿음이 작아서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다고 해서 그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찬믿음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러면 가게 되면 비록 작아서 아직 그렇지만 찬믿음은 이 작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이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이 뭐냐 찬믿음이에요 지금 작다고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아직 내가 경험도 체험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 비방하는 말 불평 교회단 불신 이런 거 다 버리고 어린 애기가 갓난 애기 돼서 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애기가 돼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데만 힘써라 이 진짜 찬믿음은 지금 이 찬믿음이 여러분 작아도 여러분 작아도 아직 완성이 안 돼도 찬믿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죽이지 말고 이 믿음을 자라나도록 해라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 나중에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믿음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믿음 교자씨처럼 능력을 수반할 수 있고 영적 성장이 팍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믿음 찬믿음까지 도달하고 더 나아가서는 반석의 믿음으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에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와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온전한 찬믿음이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찬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거와 이거와의 차이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교자씨 같은 믿음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 예수 그스를 바로 믿는 믿음 이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사모하며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소경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어느 순간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가왔어요? 베드로에게 다가온 것처럼 크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 여러분 나다니엘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에서 계속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계속 크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몬도요 여러분 시몬도 크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다 성전해서 크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도하고 안나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마다 크리스도를 알고 믿고 싶어서 기다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셔서 알고 믿게 하셨다구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희미해 보여도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나도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고 노력해야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믿음도 체험도 여러분 주셔가지고 그 참믿음이 성장해서 새해가 깃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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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